크로아치아 지금부터 크로아치아 자그레브로 가는 길인데 저는 처음부터 벌금을 냈어요 55유로로 저희가 타는 황금 회사가 라이아베라가라는 엄청 싸움 회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잭그인을 까먹었어요 그걸 다 온라인으로 잭그인을 해야됐나봐요 그걸 좀 까먹었고 공항에서 잭그인을 다 했기 때문에 벌금으로서 55유로를 냈고 저희가 엄청 싸게 구매를 했는데 더 비싸게 교육이 됐습니다 한 일주일 여행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놀러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우리는 지금 차를 빌렸습니다 렌탈을 했고요 리상자죠 SV로 혼자로 업데이트를 해주셨고요 전 비싸긴 했는데 한 다 보호물도 갚여서 어 241유로 어 전도였어요 예 이것 좀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5일 동안 보호물도 다 갚여서 이 가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비싸기는 않죠 어 여기 뭐 크라우치아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귀찮은 바스로 다녀가기가 좀 힘들다고 좀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빌렸습니다 길이 약간 눈도 쌓여있고 어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상태로 또 아 ear 아무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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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형아, 오늘 저는 골로 가겠습니다. 자, 내일 봐요. 여기가 크로아티아의 파킹 엘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침에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차량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죽을 정도로 더 많아요. 이런 아파트는 없죠. 아메리카노 2개.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2개. 그럼 크로아치아 2개 주세요 1,2,2,2,2,2 1100円高くない? 크로아치아ぶっかり高すぎません? 초코 린뉴 쓰면 좋았다 卑怯 맞지 この踏切の可愛いね 今からここで写真撮ります 프라이즈に毛を閉じて евhouseコメント欄一位 I found love in the lonliest city on earth Where people hurt people so they don't feel hurt I found love in the lonliest city on earth 크로아チュア 크로아チュアじゃないから 本当に 俺らが想像してた 크로아チュアと違う マジで違う 今週だけだからね 確か 美味しい いい車 SUVだからね たっこいいのついだから 確かに うまい サワミマジ ちょっとコンソメは 強い コンソメ ラフィアネアゴラクト ラフィア 少し後ろ 緊急事態です皆さん クラアチュアが あの記録的な 豪雪大雪により 南への移動が すべて閉鎖されました 終わってる 僕たちトロギーレ行きません トロギーレに あのー かほぼの クラアチュアのメイン観光を 置いていて しかもホテルも まあまあいいところに 予約して もう今日今 時刻2時で もう行けないです この雪で せいで そんな こんな国ある さっき 通ろうとしたら警察に 止められて あのー 僕らはもう行けませんって で あと2時間で あと2時間で これが解除されなかったら もう 今日には一生行けないみたいです なんで まあもう もう 南に行くの諦めて このまま北に また戻って スロベニアの方向に 一日早く行くか あのー もう 決断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 本当に 本当にやばいです もうみんな あそこに並んでるんですよ あそこに並んでて あれから たぶん警察がいるところで あのー 立ち往生してるって感じです あー もう無理でしょ これやべくん どうすかこれ これやばいね いやー あの人たちちょっと どうするか聞いてみたいね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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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 そう それが何を期待してみて jako ねが 開業すれば そうですね どう思いますか 今日 見ることは ね 警察にいったら mari 네, 아마 확인할 수 있어요. 2시간 동안의 기간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각을 못 할 수 없죠. 오늘이 다 끝났어요. 불가능하네. 무슨 일이 모르는거죠. 무슨 일이 모르는거죠. 사실 많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 시각이 아주 rare. 이 시각의 시각은 조금 힘들어요. 아, 이 시각은 절대 모르는거죠. 아, 70... 아, 70... 나를 줬어요. 3분 뒤에, 나를 줬어요. 아, 진짜요? 어, 근데 그냥 한번 외타를 보는데 하이브리드 여기서 렌터카를 했지 했는데 이게 이거를 잘 못하겠는거라 눈이 하도 오가지고 몸을 찔릴 수 밖에 없잖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방금 서울에 서신거죠? 과천 너무 건강하시고 아유 근데 이거가 안돼가지고 이제 스타트 스타트 할 때 이걸 I don't know 좀 가르쳐줘 봐봐 아 이야 거의 답이 나요 아유야 비쿤 이럴이 지금 아시피에 있는 케이빈이 지금 여기가 OK 사이니에다 이럴이 하아 다들 기다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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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지금 저거 지금 전쟁이 시작되어 하아 진짜 진짜 좋은 사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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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